전 행복도시건설청장에 이어 행복도시건설청 고위 공무원 부인들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행복청 과장 A 씨의 부인은 지난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농지 1000여 제곱미터를 행복청 다른 과장 B 씨의 부인과 함께 공동으로 4억 8700만 원에 사들였고 국가산단 지정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사자들은 지인 추천으로 땅을 샀을 뿐 사전 정보를 갖고 매입한 게 아니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행복청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